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미국 코네티카스에서 온 22살 마리아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오프닝하게 돼서 너무 좋고 첫 번째 노래는 제가 신곡이 됐는데 그 가사를 쓰신 분이 강원석 시인님이 써주셨는데 딱 노래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이 노래를 받으면서 와 너무 이 노래를 받으니까 영광스럽고 또 제 노래니까 제가 부르면서도 너무나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가지고 첫 번째 노래는 청년지혜라고 하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힐링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가볼까요? 네 음악 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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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은 어디 갔나 다시 보도님이시여 눈물을 난 가져가오 달빛 아래 청소대는 세월 가도 그대로인데 천년만 년 살자던 그리언니만 보도네 잊고 갔던 그 마음은 다가오면 그만인걸 여운 왕아 장풍 행세는 하루 밤의 꿈이었네 저 달 보고 언약하던 그 사랑은 어딜 갔나 다시 보도님이시여 눈물을 난 가져가오 달빛 아래 청소대는 세월 가도 그대로인데 천년만 년 살자 하던 그리언니만 보도네 그리언니만 보도네 그리언니만 보도네 그 사랑은